뭐할라고? 니오~~ 오늘 나온 맥날 KJUN 치즈 맥치킨 맥치킨? 그것도 안좋아하잖아 에잉 그건 맞는데 지난번에 맥켄치즈 들어간 한점 팔았.. 아 지난 얘기 하지말고 이거 얘기하라고 얼마야? 단품 5,400원 세트는 7,700원 준비 똑바로 안하지 계속 그 가격이야? 10시부터 2시까지는 세트 5천원 특징이 뭐야? KJUN 소스에 치즈랑 토마토 드러띠야 중량은? 참 요즘 프랜차이즈 제품은 지대로 만드는걸 볼 순 없슈 아 됐고 중량 얼마냐고 원래 260g인데 껍데기 합쳐서 243g 뭐? 햄버거를 이따위로 만들어 팔아 야 오늘 리뷰 하지마 하지마 야 너 손 넘는다잉 지금 끓으면 영상 분량 확 안 나올건디 괜찮아? 진짜 하지마? 미안 먹어봐 나 단면도 한번 보여드린다잉 아 그래 알았으니까 먹어봐 맛은 어때? 이거 물건인데? 맥도날드가 이제 맥치킨을 맛있게 만들 줄 아는거 맛있고 맛이 어떠냐고 새콤달콤 치즈구독 살짝 매콤 맛있네 매콤? 그럼 맵기는 어때? 신라면보다 좀 드려 치킨인데 안 뻑뻑해? 토마토랑 지저들어가서 그런가? 축축여 그래서 또 사먹어 안먹어? 할인할 때만 먹으려